모시겠습니다. 네 다음에 희망석 가수님 준비하시고요. 반갑습니다. 38선의 목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. 온도 한 골장에 꽃이 빛고 철저한 영웅세로 철저한 영웅세로 세월호 반팔하랴 산팔속 내부 산팔속 내부 세월호 세월호 내 향도 실수 이 영웅세로 철저히 철저히 세월호 철저히 아 아 아 아 아 한 번쩍에 오 찬기 운대 선아의 조준 마음 흘리옵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